몇번씩 있습니다. 지금.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비가 오네. 그래도 이왕 나온 김에 깔끔해야겠습니다. 올봄에 56세의 나이로 이기대 6분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체중은 61kg였고 바람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종 70kg지만 파워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안 몸무게 70kg로 7분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질조 해보았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스트라바 구간이라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제가 6분 47초로 31위이고 MTB 지고기록은 7분 30초입니다.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지만 산타는 안타갑니다. 신장 169 최종 61일때 베스트 컨디션이라 대회 나가면 항상 포디엄에 올랐습니다. 지금 체중 70kg이 평지에서는 기록이 좋을지 모르나 업필에서는 날이 없네요. 2위 감정듬에 올랐습니다. 2위 감정이 다가오는 물가로 1위 감정듬에 올랐습니다. 3위 감정듬에 올랐습니다. 11위 감정듬에 올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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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